지난 13일 청주축구공원 조선공사장에서 연고를 알 수 없는 유해 420여 구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유골은 한 구 한 구씩 비닐에 쌓여있었으며 30년 정도 된 유해라고 전해졌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이 예전 공동묘지터였다며 지난 1993년 택지지구 개발 당시 무연고 유골을 이곳 공동묘지에 이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6.25 막바지인 53년도도 아니고요. 93년도에 420여 구의 유해를 하나하나 비닐로 싸서 이장을 했다면 기록이나 증언이 남았겠죠.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참고로 청주와 광주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요. 5.18 당시 횡방불명자가 공교롭게도 441명으로 공식 짓게 되어 있으며 광주항쟁은 34년 전의 일입니다. 음모론의 총본산 겸 본격 일본어 교육방송 아브나이니 영국. 그 48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가슴 아픈 사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좀 조심스러운데 저희 청취자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댁에서 뉴스를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넘게 국민이 패닉에 빠른 쪘었잖아요. 한 달이 뭐예요? 거의 40일 넘어갔죠.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저도 다 겪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곱씹어보면 선뜻한 말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실시간으로 봤다. 제가 기사에서도 저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온 국민이 스너프 필름을 봤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분은 뉴스에서 그런 걸 보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예요. 청취자분이. 이게 좀 남다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04년에 광우병. 광우병. 08년이겠죠. 08년이구나. 아 04년은 저거구나. 탄핵. 탄핵이죠. 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도 나갔었던 분인데 그분은 일관되죠. 그때도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나간 건데 이번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우리 언론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생존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그것 때문에 심리치료가 병행돼야 된다. 상담원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당연하고 그 스너프 필름을 실시간으로 본 온 국민이 사실은 필요한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고 대개에서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유족분들이 저번에 KBS 상의 방문을 했다가 길환영 사장이 콧백이도 안 보여서 청와대로 발길을 돌렸잖아요. 그쵸. 제가 있었죠. 그 자리에. 그냥 취지 나갔구나. 그때 그분이 거기 간 거예요. 너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뒤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생존 학생의 아버지를 뒤에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존 학생이 어떤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배 안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사고가 났을 당시 이 친구가 밖을 나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나가지 마. 가만히 있으래잖아.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이러고 뿌리치고 나갔대요. 그런데 그 학생은 산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 말라고 했던, 만류했던 학생은 안타깝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아버님 말씀으로는 당신의 자녀가 집에 부모님이, 가족이 없으면 불안해한대요. 그리고 자면서 계속 악몽을 꾼대요. 그 얘기를 들은 청취자분도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살아남은 학생들 다 아는 어쩔 수 없고 단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가족, 아버지, 생존자 가족의 아들, 그 한 명이라도, 여러 명 중에 누구 하나라도 좀 보듬 많고, 힐링이라고 그러죠? 뭘 좀 해주고 싶다. 그런데 나는 그냥 주부고, 일개 개인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딜 찾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브나이 리운 걸 보냈는데. 잠깐만,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 말하는 나도 부끄러워.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분은 자기 혼자 개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단 모이자. 일단 모이자. 일단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도울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도울까부터 시작해서. 주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동참하는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혼자 개인이 블로그라든지, 어디에 그런 의견을 피력해봤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69만 명이 듣는 저희 아브나이 리운고 통해서 이런 걸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광고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이 2014년 6월 첫째 주 월요일. 6월 2일이죠? 그렇죠. 며칠 안 남았죠? 네. 6월 2일날 저녁 7시에 벙커원에서 첫 모임을 갖고 싶다. 그러니 이 방송을 듣고 그 뜻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벙커원에 6월 2일 저녁 7시에 모이자. 그리고 그 디테일한 그분의 말씀은 딴지일보, 저희 맞박 좌측 상단에 배너로 걸릴 것입니다. 그 배너를 클릭하면 그분의 성명서라고 그럴까요? 네. 어떤 그 출사표, 의의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분이 피력해놓은 의견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딴지일보 좌측 상단에 배너를 모이자, 7, 3년생 모이자 이런 배너가 있나봐요. 그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근데 꼭 7, 3년생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네가 얘기한 것처럼 이상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7, 3년 소띠 생만 모이자. 와사우 형이? 내가 7, 3년이긴 한데. 6, 1년생이잖아요. 시끄러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왜? 네. 그러니까 왜 기승전 7, 3이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낯가림이 심하다고. 아, 친구들끼리. 그래서 그냥 선배나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이나 오히려 적은 사람이나 자기가 좀 불편할 것 같다고. 동갑이면 좀 편할 것 같다고. 그리고 많은 인원도 필요 없고. 소호경, 두세 명 모여도 자기는 좋다. 자기 혼자서 이 뜻을 이루려면 지혜도 모자르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언가를 길게 오래 끌 수가 없을 것 같다. 금방 혼자 지칠 것 같다. 그런데 누구라도 옆에서 한두 명이라도 같이 하고 지켜봐주는 사람만 있어도 힘이 되고 오래 갈 것 같다. 그런 취지예요. 마상호 형님도 그날 오시는 건가요? 뭐 어떡하겠어요. 가야죠. 아브라이니온고를 통해서 그런 취지의 광고를 부탁한 분인데. 제가 또 안 가면 웃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바빠서 지속적으로는 못하고 얼굴을 한번 디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방송을 듣고 69만 명 중에 6명이라도 6월 2일 저녁 7시 벙커원 지하에 생존 학생들 단 한 명이라도 어떻게 도울지 모색해보고 싶은 분들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일보 맞박 좌측 상단 배너를 클릭해서 취지와 출사표를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이니온고에서 이런 광고를 하니까. 그렇죠. 맨날 목 놓아에 치듯이 휴지 광고나 떡 광고나 들어오라고 그렇게 목 놓아에 쳤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어색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비용이나 이런 거는 압박에 있는 배너를 보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더 디테일한 일을 한 거는 딴지일보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딴지일보 치고 들어가서 좌측 상단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독자분이 저한테 트윗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한국하고 중국의 단호절은 음력으로 따진대요. 5월 5일. 그렇죠. 음력 5월 5일. 그런데 왜 일본은 양력으로 따지는지 혹시 아시냐고. 아 일본에도 단호절이 있나요? 단호 있죠. 양력 5월 5일이에요? 그렇죠. 처음 알았던.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날 5월 5일하고 일본의 단호절 5월 5일이 무슨 상관이 혹시 있나? 이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는 거 있어? 그게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뿐이지 일본이랑 한국이랑 연관은 없다고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 5월 5일 어린이날이 소파 방정환 센세가 처음부터 5월 5일로 지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5월 첫째 주 일요일이었나? 5월 1일 아니냐? 아 5월 1일인가? 5월 1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바뀐 거지 일본 단호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되게 특이한 게 어린이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5월 5일은 이제 남자아이들의 어린이날. 그리고 희나마찔이라고 해서 3월 3일 여자 어린이의 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특이한 거는 5월 5일은 국경일인데 3월 3일은 국경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휴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도는 날은 휴일이고 여자아이들의 날은 휴일이 아니고. 그것도 성차별인가? 왜 그래?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 양력 5월 5일과 일본의 단호절인 5월 5일은 우연일치고요. 그리고 일본의 어린이날은 두 개다. 3월 3일은 여자 어린이날. 5월 5일은 남자 어린이날. 7월 7일은 트랜스젠더 어린이날. 진짜요? 뭘 진짜 하겠냐. 제3의 성. 있을 수 있지. 사방지라고 해서 양성이 한 몸에 다 들어있는 자웅동체. 조선의 조선의 조선왕조 500년 신록인가? 거기에 자료가 남아있대잖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궁궐에서 왕비가 왕족 어떤 여자가 사방지라고 여자애인데 가슴도 있고 그런데 빅터가 달린 거야.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면 내 핸드폰이 깜짝 놀라네. 그래서 가슴도 있고 그런데 빅터가 달린 자웅동체 사방지랑 놀아놨다. 그래서 왕이 그걸 듣고 기괴해가지고 해괴한 노릇이라고 막 야단을 치고 그 왕비를 어떻게 했더라? 뭐 해놓고 이랬대더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사실 왕이 또 따로 불렀을 것 같아요. 신기하다. 늘 아다. 뭐 이래가지고 그렇지? 그게 상식적이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영화로도 사방지라고 그 여배우 누구냐? 나 옛날에 이름 까먹었는데 영화 있어요. 사방지라고 우리나라에 만든 영화 있어요. 옛날에 병광색 이런 거 많이 나오던 80년대 90년대 총가 아무튼 그때 사방지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가 참 한국 영화의 중원기였죠. 너무 뜬거구나. 아니지. 그 90년대 노태우 시절 노태우 정권 때 우리나라 그 영상 그 회금의 시대였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면서는 검열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마구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그 민주화의 욕구가 부글부글 끓고 하마터면 야권이 양 김 씨가 YS하고 DJ가 갈라지지만 않았다면 민정당이 노태우 군부 정권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을 테니까 거기다가 그때는 또 여소야대였거든요. 야당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자민연 이 세 당을 다 합치면 여당이 민정당보다 많았어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여소야대였거든요. 그러니 우리 사회의 전 물결이 그때 87체제 민주화운동 하고 이러면서 회금의 물결이 넘실대던 민주화의 분위기가 넘실대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딱 웬만한 거 풀어주고 그때 막 투문 영션 부터 시작해갖고 혹시 도라이 시리즈도 그때 나온 거예요? 그치 최재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용 전용록 전용록 아 도라이 4인가? 전용록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을 이어받은 게 최재성이었다. 전용록 그거는 조금 전세될 거라마 아무튼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비디오가 또 하필이면 이게 소니의 베타 방식하고 또 어디더라 어디에 VHS 방식하고 싸우다가 VHS 방식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일원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그리고 또 그때가 또 하필이면 세계적인 경제 호황 거기에다가 원화는 낮고 수출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부흥기였죠. 그러니까 90절대 초 흥청망청하면서 가요도 부흥했고 서태지라든지 뭐 그때 가요의 르네상스였고 그러면서 영화도 막 쏟아 이 검열이 없으니까 그때 그 역윤동 감독이 데뷔를 했던 세상 밖으로 조수로 시작해서 조수로 끝나는 시발로 시작해서 시발로 끝나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2시간 1시간 반 보고 나오면 머릿속에 욕밖에 안 남아 이전엔 그런 영화가 없었거든요. 검열돼서 그런 영화 그러니까 하도 검열에 쩔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아예 욕을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욕도 쓸 수 있지. 시발 이런 거 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갈람불가 영화라면 시발 정도 쓸 수 있겠지. 개새끼 이런 거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완전 대화체 있잖아요. 일상에서 하는 대화체. 이런 것처럼 그렇게 쓸 생각을 못했는데 영윤동 감독은 정말 일상에서 편히 쓰는 그런 시발 조깃에서 시작해서 시발 조깃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도 그때 나왔고 그러면서 그때 유호 프로덕션 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클릭이라든지 이런 에로비디오 시장도 활짝 열리고 그때 또 시대를 잘 탄 게 젖소 부인 바람난 내가 어떤 유머코드로 활용이 되면서 김밥 부인 연구리 터졌는데 이렇게 막 변형되면서 유행을 하면서 이제 전성시대가 열렸죠. 그러면서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부흥했던 부유했던 여유로웠던 풍요로웠던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장기 경기 침체에서는 꿈도 못 노릇이죠. 와 시발 대단하지 않냐? 역사를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았어? 사방지 얘기해서 갑자기 글로벌 경제 얘기까지 3당 합당 얘기 좀 할까요? 알겠습니다. 막상담 들어가죠. AV 박사 마사오의 막상담 야메 자, 사연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방송을 들을 환경은 안되지만 휴가 나올 때마다 몰아서 듣고 MP3에 넣어오는 군인입니다. 군인 솔죠. 얼마 전에 휴가 나가기 전에 커버샷 강의 듣고 휴가 나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칭 시간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너 그때 없었지? 아, 너 없었구나. 안 계셨어. 커버샷 강의했을 때. 검색어. 유용한 검색어.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찾아 헤매지 말고 품번 이런 거 너무 쉽게 다음에 기회되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커버샷 강의를 듣고 서칭 시간을 10분의 1로 줄였답니다. 와우. 어쨌든 고스톱 사연 아니더라도 사연 보내라니 하나 보냅니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무엇이든 괜찮을까요? 저를 좀 복잡하게 한 여성 때문인데요. 그 친구는 트위터로 만났습니다. 뭐 오프로도 몇 번 봤고요. 애인이 있는 친구입니다. 오우 심상치 않아. 이야기 초반인데 심상치 않아. 군인인데. 군인인데 애인이 있는 여자를 트위터에서 만났어요. 오프로도 몇 번 봤고요. 제가 특기학교 때문에 대구에 있는 동안 한 번 면회도 왔었죠. 군대에 있는데 면회로 온 거예요. 문제는 자대 간 이후였습니다. 12월에 갔거든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자기 애인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애인은 서울에 그 친구는 대구에 살아서 장거리 연애 중이었고 그 친구는 재수생 그 친구의 애인은 군립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지금 보내신 분이 서칭 포 슈가맨 이라고 칩시다. 서칭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니까 서칭 포 슈가맨 이 슈가맨이 휴가맨이라고 할까 슈가맨이라고 할까 슈가맨 슈가맨이 나올 것 같아요. 슈가맨 슈가맨이 지금 트위터로 애인이 있는 여성분을 몇 번 만난 거예요. 오프로 그리고 이 여성분이 이분이 지금 군 생활 중이니까 자대로 면회까지 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분은 대구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의 원래 애인은 서울에서 살고 장거리 연애 중 그리고 그 애인은 군 입대를 기다리는 중이고 이 여성분은 재수생이고 그런데 되게 다 어린 거네. 등장인물들이 다 어리네. 20대 초간 그렇죠. 자기를 힘들게 해서 미치겠는데 또 반면에 그 친구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여성 입장에서는 저는 얘기를 들어주면서 도닥도닥 해주곤 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 친구에게 친구의 감정이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 생긴 듯했습니다. 그렇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 하면 뭔가 내일처럼 힘들고 한 번은 장난 삼아서 그냥 나랑 바람을 피자. 내가 세컨 해줄게. 크크크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세컨 아닌 세컨 생활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저를 세컨으로는 두고 있지만 애인을 더 좋아하고 있죠. 여성분이 그랬잖아요. 그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또 그 남자친구가 너무 좋다. 이런 이중적 감정이죠. 이건 이중적이라기보다는 아주 흔한 감정이죠.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슈가맨이 슈가가 아니라 슈가맨이 토닥토닥 해주다 보면 사람 여성에게만 모성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자기한테 기대는 여성을 보고 그 부성애까지는 모르지만 그 보호본능이라고 그러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뭔가 친구 이상의 다른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군인이잖아요. 군인 때는 군인 있잖아요. 군인 때는 어때요. 이 빗자루 큰 거 있죠. 대걸레나 빗자루 같은 거 큰 거 거기에다가 치마를 입혀놓잖아요. 매력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 진짜 예전에 잠깐 스쳤던 여자까지 다 떠오르면서 모두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 여자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 친구가 수능을 보고 좀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는 있지만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제가 나쁜 짓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결책은 바라지 않고요. 그냥 이런 걸 어찌 생각하는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항상 사지방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덧 1 최근 휴가 복귀 전에 둘이서 손잡고 팔짱 끼고 잘 다녔습니다. 둘 다 그 정도의 스킨십은 가볍게 생각하니까요. 덧 2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서 지금 26이고 그 친구는 검고 아 검정고시 그 친구는 검고 보고 조금 일찍 수능 본 케이스라 지금은 19살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사시는 분은 검정고시를 봤네요. 그래서 수능을 좀 일찍 봐서 지금 19살 이고요. 덧 3 다음 휴가 나가면 꼭 당첨 가고 싶습니다. 저는 5월 31일에 휴가 나갑니다. 초대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군인을 냄새가 왜 초대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휴가맨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넌 아직 군인이에요. 운명이다. 군생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군 제대 후에 멀쩡한 이 사회의 부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너는 부품이 아니에요. 군인이 군인은 어떻게 보면 인여예요. 그런데 팔짱 끼고 손잡고 잘 다녔는데 이 정도 스킨십 뭐 그래요. 그리고 26이고 19이고 19이라서 또 여기서 미성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필요는 없고 애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휴가맨은 이 어린 여자가 애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층 한 발짝 거리를 뛰어야겠다 라고도 생각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묘한 긴장감이 있죠. 스릴 거기다가 또 힘들다고 기대니까 또 보호본능 이래서 격정적 감정에 쉽 쌓여 있는데 군인이야. 군인일 때는 모든 여자가 다 남의 떡이고 그렇죠. 다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박근혜 대통령을 뉴스에서 보면서도 묘한 감정에 휩싸일 수 있는 게 군인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이 19살에 지금 재수한다는 그 애인이 있는 그분은 아우 시바 이제 연애 시장에 갓 진입했잖아요. 19살이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못해도 한 미니멈 5명 맥시멈 맵시멈 한 26명 정도? 26명 그건 너무 많나? 그래서 맥시멈 5명 미니멈 5명 맥시멈 한 24명 17 17 15 그래 그래 그러니까 미니멈 5명 맥시멈 15명 정도는 거치고 그리고 스쳐 지나고 사귀고 맥살 잡고 머리채 잡고 울고 불고 하고 나서 20대 후반 30대 연령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결혼을 하겠죠. 그 전까지 이제 막 연애 시장에 돌아왔으니까 애인이 속을 썩이네 그리고 군인 아저씨를 봐봐 19살이야 근데 나 지금 애인 때문에 너무 힘들어 뿌잉뿌잉 19살 애기가 애인 때문에 힘들어요 군인 아저씨 뿌잉뿌잉 이 지랄을 하니까 군인이 동공이 파르르 흔들리는 걸 19살짜리가 본 거야 그러니까 야 이 새끼 말하고 재밌네 그래갖고 우리 신세대니까 팔짱 정도 스킨십은 아무것도 아니죠 뿌잇뿌잉 그러니까 휴가 나온 군인이 관자놀이가 툭 치고 19살 여자가 야 이거 오빠 이거 가지고 나니까 재밌네 지금 이러고 노는 거야 지금 사귀고 있다는 남자랑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닐까요 그냥 사귀는 관계다 이거지 좀 있으면 군대 간다면서요 입대하면 자연스럽게 헤어질 거고 여기저기 이렇게 벌려놓는 거겠죠 이거는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 고민거리도 아니고 그냥 만나 지금 휴가맨도 그랬잖아 나한테 그 친구가 수능을 보고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뭐 어찌해 그냥 계속 팔짱 끼고 그냥 만나면 되지 제가 나쁜 짓 하는 것 같기도 않고 해결책은 바라지 않고 그냥 이런 걸 어찌 생각하는지만이라도 말씀해 드렸으니까 이거는 해결 군생활 열심히 하다가 휴가 때는 이제 나와가지고 만나고 그러면 되지 그냥 몸 건강한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보죠 45회 방송 듣다가 제가 분명 막상담 사연 겸 여차저차한 걸 보냈는데 없다고 해서 약간의 의심을 품고 다시 보냅니다 일단 막상담에 앞서서 마사오님이 이전부터 궁금하게 여긴 단어랑 반론을 해볼까 합니다 반론 자 1. 푸파푸파에 대해서 사연을 보낸 사람이 화난 표현으로 푸파푸파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이 사람이 일부러 본래 단어를 숨기기 위한 전략적 에너그램 화라고 봅니다 뭐야 푸파푸파를 거꾸로 하면 파푸파푸가 되며 이 파푸파푸는 드래곤볼에서 두루마가 말한 것이 시초로 가슴을 얼굴에 묻는 행위를 말합니다 애닉스에서 제작된 명작 드래곤 퀘스트에서도 여관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비슷하게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의 화가 가슴을 얼굴에 묻어서 부비적거림으로써 진정을 해야 할 정도로 격양되어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파푸파푸라고 쓰지 않고 푸파푸파라고 둘러썼다고 보여집니다 추측이 아니면 사실이에요 추측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푸파푸파라고 쓰신 분이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래 단어가 너무 뭐랄까 성적이고 가슴을 문지르고 이런 거니까 노골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단어를 숨기기 위한 전략적 에너그램화 에너그램화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에그는 아는데 달걀 달걀 에그머니나 그렇죠 그거는 달걀돈 수준이 이래요 자 두 번째 긴기라긴 의 의미에 대해서 아 우리 그 긴기라긴이 뭐 그거 했었죠 근데 내가 눈 쪽인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되게 그렇듯해 하나씩 떼어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긴 긴이 뭐예요 긴 네 그건 킹이죠 킹 킹은 킹은 금 은은 킹 그렇죠 은이잖아 네 은입니다 킹 금은 킹이고요 은은 긴이에요 키와 기의 차이인데 아무튼 긴은 은의 음독 기라는 반짝거리다라는 키라의 발음 변형 그러니까 긴기라는 긴기라 은 반짝거리다 이거잖아요 은빛이 반짝거리다 화려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에 맞게 제목 전체를 해석하면 긴기라 기미 사리 사리게나 쿠 사리게나 쿠 이렇게 했잖아 이게 은빛이 반짝거려도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로 합시다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아무 의미 뭐 링깅동 같은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빛이 반짝거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게 최영 장군들이 같은 거죠 금복이를 돌같이 하라 뭐 이런 왜 근데 아무튼 자 세 번째 여성의 발기에 대해서 응 묵가시 그러니까 우리 조이님이죠 묵가시님 저는 발기를 할 일이 없습니다 이분 우리 이제 복기 복기가 일본어로 복기가 발기죠 그러니까 발기가 일본어로 복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발기를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발기는 남녀 공통이라서 할 일이 없는 건 뭔가 좀 묘하네요 그렇죠 사실 엄밀히 말해서도 여성도 발기를 하죠 여자가 미나투를 칠 때 슬슬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면 꼭지가 단단해지거나 밤 까는 다람쥐 그러니까 크리와 리스를 얘기하죠 크리와 리스 크리토 리스 밤 까는 다람쥐가 몹시 흥분하여 볼이 빵빵해지는데 말입니다 이런 것도 발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네 이게 안 되면 글쎄요 몸의 재기능을 못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자라서 발기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 틀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시네요 예리한 지적들이에요 마무리 멘트 수식어 네 번째 방송 마무리할 때 수식어가 식상하다고 해서 제가 감히 진상을 할까 합니다 마사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민족유일정론 대딴 질보 밤에 책임져 마사원입니다 이러잖아요 이분의 제안은 푸른 하늘 아래 동영상 간별의 길을 걷고 모든 품번을 주관하는 남자 신이야 품번의 신인데 이건 푸른 하늘 아래 동영상 간별의 길을 걷고 모든 품번을 주관하는 남자 마사웁니다 라고 제안을 하셨고요 우리 초옥이한테는 에이 뭐래요 별그대의 천송이보다 예쁘다고 말하고 싶은 벙커 지하요정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히끼가 발끈했어요 제가 맞은편에서 보고 있는데 김태용 PD 백만 동정인들이 동정할 정도로 위대한 대장 그건 괜찮네요 히끼상 저도 있어요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것 같은 존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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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도 아니고 존문가 괜찮습니다 이쯤에서 사연을 씁니다 이건 사연이 아니었어 방금 그거는 그거 같아요 TV 옴부지맨 같은 거 있잖아요 방송 끝나고 나면 이렇게 시청자 의견 날카로운 굉장히 훌륭했어요 이쯤하고 사연을 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한 온라인 게임에 카페 운영진을 맡고 있었습니다 카페 회원들이 죄다 나이대가 고만고만해서 친구처럼 지내고 같이 게임도 했었는데 그중에서 저랑 같은 지역에 사는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도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더군요 이를 계기로 좀 친해지고 전화도 가끔하고 문자도 주고받다가 그해 한 12월 말쯤이었나요 지금은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로 싸우게 됨으로써 화해도 못한 채 아직까지 연락이라던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번번이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이나 제 전화번호를 남기고 연락을 하라고 해도 말입니다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수없이 돌아보고 고민했습니다 뭐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지나간 버스입니다 지나간 버스 정리를 해봅시다 고등학교 때 온라인 게임 파페 우병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여학생을 알게 됐고 좀 친해지고 가끔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몇 달 안 돼서 한 12월 말쯤 무언가로 사소한 이유겠죠 싸웠어요 그리고 화해도 못한 채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다가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아요 조금이라도 아는데 몇 번이나 자기 전화번호를 남기고 연락을 하라고 해도 여자 측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인연은 끝난 거예요? 그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라리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로 싸우게 된 그 싸운 이유를 지금 이 온부즈맨이 오늘은 휴가맨하고 온부즈맨이 있겠던데 온부즈맨께서 기억이 날 정도로 특이한 혹은 심하게 싸웠다면 차라리 연락을 할 수도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기억도 지금 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걸로 싸웠잖아요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 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아웃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여자든 이쁘다라고 칭찬해 주는 남자 싫어하는 여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예쁘세요 그 색깔의 티셔츠 참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 되게 머릿결이 한층 더 찰랑거려 보여요? 이런 되도 않은 칭찬이라도 뭐든 칭찬을 싫어하는 여자는 없죠 물론 남자도 칭찬을 좋아하는데 여성에 대한 칭찬 그리고 아 나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배려하는구나 이런 걸 싫어하는 여자는 없죠 그렇죠 없죠 그런데 정말 지금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일을 가지고 너는 이 여성분에게 양보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에 들거나 내가 이쁘거나 내가 좋거나 나를 좀 배려한다면 이런 사소한 이유 정도는 나한테 양보하고 져줄 수도 있을 텐데 아득바득 지가 맞다고 우겨가지고 싸운 거 아니야 그런 사소한 것조차도 그렇게 배려 안 하고 양보 안 하는데 그냥 마음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뜯어낸 포스트이시지 그렇죠? 쓴 포스트이시지 그럼 버려야지 그러니 그 이미지 하나만 갖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지내나 몇 년 지나가지고 블로그니 SNS니 연락을 보낸다 그래도 연락할 리가 있나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심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유로 싸웠다면 오히려 이런 반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머 그때 야 우린 그런 거 가지고 싸웠네 이러면서 만날 수 있을 텐데 하도 사소한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온부즈맨은 그 자리에서 아웃 버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온부즈맨 옆에 여자가 없어서 아까 우리 휴가맨도 휴가맨 얘기할 때 그랬죠 군인은 모든 옛날에 나 가르쳤던 초등학교 은사선생님도 여사선생님도 여사선생님도 연락처를 알아내고 싶을 정도로 저도 휴가 나와가지고 책상 서랍 뒤져 보면 옛날 졸업앨범 아니면 예전에 수척 같은데 이렇게 전화번호 저장해 놓은 거 있죠 집전화번호 그런 거 찾아내가지고 전화하고 그래요 이사하고 없는데요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지금 온부즈맨 주위에도 이렇다 할 여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옛 추억 책상 서랍에 그만한 영수증 메모지에다가 써갈렸던 그런 인연 이 정도가 지금 생각나는 게 아닐까 미련을 갖고 있는 건데 그냥 다른 온라인 게임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운영 많이 고등학교 때 어떤 온라인 게임의 카페 운영진이었다면 게임에 굉장히 해박하고 잘 알죠 하셨을 텐데 너도 게임 많이 하니까 저도 뭐 온라인 게임 하면서 이렇게 여자 만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다 그게 그냥 그때죠 그때 그 타이밍 때 그때 이래가지고 뭐 운 좋은 만나가지고 뭐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해가지고 뭐 이제 고수도 불친다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온라인 게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지 뭐 다 그래? 근데 그게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이제 그냥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게임이 있는 거고 그게 붐이잖아요 그 타이밍이 지나갔던 거 옛날에 왜 포트리스 이런 거 아 포트리스 내 친구는 테트리스로 결혼했어 아 진짜요? 응 내 친구 새끼가 드럼 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새끼가 그때 제수씨가 내 친구 와이프가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 한 게임인가? 여기서 테트리스 한 게임 테트리스 그걸 서로 온라인에서 이제 테트리스로 승부하는 수가 있나 봐 서로 싸울 수가 있나 봐 그렇지 채팅도 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엮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채팅으로 데이트를 하다가 오프에서 만나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서 지금 애 둘 낳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아까 우리 히키상이 얘기했던 좋은 관계 고스톱 그 얘기 좀 해봐 어떻게 만나서 고스톱을 예전에 저기 요즘도 그게 있는 게 모르겠는데 클럽 오디션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리듬 게임 몰라 게임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오디션이 게임인데 그 게임이 피시방을 가면 남자들이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스타를 하고 있고 와우를 한다가 디아블로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피시방을 가면 여자들이 전부 다 오디션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여자들이 많이 하지 많이 하니까 여자들이 많이 하니까 당연히 또 남자들이 그 게임에 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술집 술집 원리하고 똑같아요 뭐 그렇죠 술집에 여자들이 많이 오면 남자 손님도 많이 오지 술집에 남자만 오면 그 집은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이 보면 게임 안에서 이렇게 채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게임 안에서 게임 커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커플로 맞춰가지고 게임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번개를 하는 그래서 오디션이 색디션이라고 불렸어요 워낙 오프 뭐 이런 게 많아서 떡디션도 아니고 색디션 떡디션 너무 저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했죠 하다가 저기 광주에 사실 광주도 아니고 광주 옆에 무슨 다명이 전라도 광주 광주 옆에 조그만 소도시인데 거기 사는 여성분과 이렇게 게임에서 친해지게 됐죠 그래서 저는 게임 같은 걸 게임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정액제 이제 월정액제 해서 결제하는 거 말고 캐시 이래가지고 이렇게 유료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게임에다 이렇게 돈 쓰는 거는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현질 그거 뭐 웬만하면 다 싫어하지 않나 저도 월정액 이거 요구만 내지 현질하고 이런 건 안 좋아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현질을 해봤던 게 그때 게임상에서 이거 직접 입을 수도 없는 옷 쪼가리 일주일 입을 수 없는 옷이 8천 얼마인가 파는 거를 결제를 해가지고 오프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8천 원짜리 티를 사도 될 텐데 티를 사서 입고 나올 수는 있는데 그 게임 캐릭터한테 일주일 동안 입히기 위해서 8천 원에 현질을 기간도 일주일이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현질을 해가지고 그 옷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입혀주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여자는 또 이제 보답에 저에게 또 똑같은 커플 남자 옷을 이렇게 또 선물해서 같이 커플 옷을 입고 그 게임 안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러면서 친해진 거죠 친해지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야 잠깐만 넌 이해가 가냐 아니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아무튼 아니 근데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남녀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되게 많긴 하지 사실은 트위터를 통해서 만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난다든가 카페 뭐 어디 카페 뭐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그냥 방식만 커뮤니티라는 점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져서 그래서 광주 옆에 그 소도시는 갔어요 뭐 단양이라고 칩시다 네 자고로 남자라면 고스도봅을 위해서는 태백산맥 정도는 넘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살고 있거든요 광주 갑니다 사진 한 장 딸랑 보고 전번을 사진은 괜찮았나 봐요 교환을 했죠 사진을 다행히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갔죠 주말에 그때 토요일날 돼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 우리는 여기서 이거 하나를 얻을 수 있죠 남자는 당신의 증명사진 한 장만으로 믿고 간다는 태백산맥을 넘을 수 있다 남자는 그런 동물이다 KTX 바로 탑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갔는데 사진이랑 다르면 사진이랑 다른 건 둘째치고 사진이랑 매치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태백산맥을 넘었어요 대관령도 넘고 넘을 수 있는 건 다 넘어 그랜드 캐니언도 넘어 그랬는데 고스톱을 안 쳐줘 밥만 먹고 밥만 먹고 차 마시고 저는 술을 못해서 그럼 이만 그러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여자로 여자가 그랬어 남자한테 진상 진상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사는 거다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한테 좀 많이 베푸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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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한데 어쨌든 지금 온부즈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게임은 잘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온라인 게임에 카페 운영진이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 쪽 에는 여러 게임에 많이 해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너는 오디션 얘기했지만 내가 들은 거는 길드 있잖아요 길드 그렇죠 오프 모임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계속 자주 만나서 또 친해지고 거기서 정붙나고 그러는 거니까 저 뭐 와우도 한참 했었는데 와우에도 이제 길드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뭐 리니지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피시방 하나 빌려가지고 뭐 길드 같이 게임하고 그러면서 이제 몰라나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오프에서 만나서도 이렇게 술 마시면서 놀고 그게 하나의 이제 모임이죠 그룹이고 그러니까 만나면 창구로 되게 또 거기에 그냥 일원도 아니고 어떤 운영진 정도면 어떤 나름의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또 권력에 약하잖아요 멸치여서 몇 년 전에 기억도 안 난다는 그분은 신경 쓰지 말고 새로운 자기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자 부럽네 그래도 어쨌든 고맙습니다 아부다 이디뽕고 아부다 이디뽕고 돌아가니 판타스티 음악만이 따라오니 아부다 이디뽕고 아부다 이디뽕고 에그소티 에그소티 데얼리티 이 방송이 재미있지 아 빨리 거야 아부다 이디뽕고 딴지마켓 최고의 히트 상품 병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은하계 최저가의 검증된 상품 아로니아 진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 특별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서두르시다 병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진 자 지난주까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찰범이 어떻게든 이 위기는 빠져나가야 되니까 수청이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되나보다 아씨 이러고 됐죠 자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소란스러워요 그 뭐라 그러냐 옛날 감옥 그냥 감옥이라고 그러나 감옥 던전 옛날 감옥 그래서 막 소란스러워요 보니까 사행행위 등 규제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도박꾼들이 잡혀온거에요 포조리 막 잡아들이죠 들어가 내가 어떻게 이런데 들어가 나 성균관 나온 여자야 나 성균관 나온 여자야 보니까 가슴이 크겠네요 그렇죠 타짜에 나오는 김혜수 같은 캐릭터가 도박판을 벌인거에요 하우스를 운영했던거죠 잡혀 들어온거에요 변수 또 보고 깜짝 놀랍니다 미보가 상당했군요 김태희같이 생겼어 장옥정 하얗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니까 깜짝 놀라다 일본어로요 빅크리스루 빅크리스루 이거는 진짜 많이 쓰는 우리가 살면서 깜짝 놀라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나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빅크리스루 제가 소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누군가가 트위터에 써놓은 걸 봤는데요 우리도 거기서 먹은 적 있잖아 홍대에 먹자 골목 있는데 보면 수 노래방 앞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총각김밥이라고 있었어요 조그만 거기에 총각김밥이라고 근데 아 거기가 순녀라방 맞나 암튼 뭐 홍대에요 그거 맞은편 홍대 총각김밥이라고 있었어 근데 근육질에 젊은 꼬미남 총각들이 김밥을 만들었어요 김밥을 말아서 팔았어요 장사가 되게 잘됐어요 근데 트위터에 쓰신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또 인기가 좋았거든 자기 친구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래 저 총각들이 자기가 익숙한 굵기로 김밥을 싸지 않겠는가 그 다음부터는 김밥을 먹기가 저어되더라 뭐 이런 마무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김밥 한 줄 사이즈라면요 그거는 마사오가 김밥을 만든다면 이제 충무김밥 그것도 마약김밥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꼬막 조망만한 거 있잖아요 광장시장에서 파는 마약김밥 마약김밥 정도 는 아니고요 저는 일반 김밥집에서 파는 원조김밥 치즈김밥 참치김밥 정도의 사이즈 참치김밥이면 굵지 않나요 그렇죠 솔직히 그 정도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흔히 집에 있는 여러분들 댁에 흔히 있는 그냥 밥 넣고 단무지만 있는 에어컨 리모컨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겠네요 근데 김밥은 좀 그게 무리지 만약에 진짜 김밥 사이즈 체육 동영상에 많이 나오죠 김밥 사이즈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김밥 사이즈를 갖고 태어났다면 우리 정주영 이건희 회장이 부럽겠는가 난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세계 지구상의 권력의 최정점이라는 백악관의 주인 미 합중국 대통령 자리도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작으면 아니 아니죠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평균 보통 사이즈인데 김밥 사이즈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신이 내린 그렇죠 그리고 제 주위에 어떤 형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건데 그 형님이 김밥 사이즈거든요 그 형님은 그 김밥 사이즈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의식주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그 정도예요 주변에 그 유한 마담이라고 그러죠 돈은 있고 외로운 그런 아줌마들이 그 형님 주위에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그 형님은 딱히 구체적인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직업은 없으나 없으나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오히려 윤택할 정도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또 그리고 이제 김밥이 진짜 김밥처럼 이렇게 들었는데 축 쳐지고 이렇게 터질 것 같은 그런 김밥이면 안 되죠 그렇죠 냉동실에 한 이틀 넣어놨다가 꺼낸 것 같이 딱딱한 김밥이어야지 그렇죠 딱 들었더니 막 우르르 쏟아지는데 물렁물렁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꺼내서 탁자를 쳤더니 쳤더니 떵떵 소리가 나는 그렇죠 그런 김밥 사이즈를 갖고 태어났다 선청적으로 그렇다면 의식주는커녕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게 오늘의 교훈 되겠습니다 교훈까지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아야 할 건 이 김밥 얘기가 왜 나온 거였는지 지금 아무도 아니 아까 그거는 저기 저 뭐야 홍대 총각김밥 얘기 트위트에서 들은 게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그게 왜 생각났냐고 피크리스루 하면서 깜짝 놀라다 깜짝 놀라다 그렇죠 깜짝 놀라다 아 아니지 니가 왜 아 내가 오줌 오줌 싸면서 니가 매일 방문에 오줌 쌀 때마다 깜짝 놀라다 깜짝 놀라다 그렇죠 왜냐면 안 보이는데 밤사이에 어딜 간 거야 자세히 눈에 초점을 맞추고 찾아야 보이는 그런 존재감이 별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겠죠 자 빛구리 깜짝 놀람이란 뜻인데 빛구리 스루는 뭐뭐하다잖아요 그래서 빛구리 스루 하면 깜짝 놀라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쓴 말이에요 빛구리 싣다 빛구리 싣다요 깜짝 놀랐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시에다에 땡땡 쳐서 비가 됐고요 거기다 치사이츠 붙여서 밑이 됐고요 쿠리 스루 그래서 빛구리 스루 가 되겠습니다 빛구리 스루 변사또가 빛구리 스루 한 거예요 빛구리 싣다 춘향에 달해 달해 그랬더니 춘향입니다 일은 안 하고 그런 거 변사또는 일은 안 하고 뭐 헐 이거 지금 체포해온 용의자가 있잖아 누구냐고 춘향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일이지 그럼 경찰서장이 뭘 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수사를 해 그럼 아니잖아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우와 춘향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죠 좀 전까지는 감옥에 이상한 새끼들 가운데 도찰범이 꽃미남으로서 반짝반짝 했는데 지금은 춘향이가 내 손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춘향이지 그렇죠 그래서 도찰범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유감이네 너도 참 너다 유감이다 일본어로요 잔넨다 잔넨 유감이라는 뜻입니다 잔넨다 그러면 반말이고요 유감이다 라는 뜻인데 잔넨데스 잔넨데시다 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참 우리말에서 유감입니다 이런 말을 딱히 현장에서 현실에서 많이 쓰진 않죠 네 친구끼리라든지 아는 사람한테 참 유감입니다만 이런 말은 별로 안 쓰죠 근데 잔넨데시다 잔넨데스는 굉장히 많이 써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나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받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떨어진 거 통보할 때 뭐라 그러나요 인삿말로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쓰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란 말은 잘 안 쓰죠 희한하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데 너무 거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유감스럽습니다만 유감입니다만 귀하는 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쓰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일본어에서는 잔넨데시다가 이런 말 유감스럽습니다만 유감입니다만 잔넨데시다가 잔넨데스 아 안됐네요 네 안타깝네요 유감스럽네요 이런 의미로 잔넨데스 또 잔넨데시다 굉장히 많이 써요 네 이 사의 땡땡에다가 응이거든요 그래서 잔 잔 잔이 아니라 잔 잔넨데스 잔넨다 잔넨다 그러면 유감이다 그래서 변사또가 도찰범한테 가서 잔넨데시다 그런거지 도찰범이 나니 왜 그러죠 그랬더니 춘향이가 들어왔어 춘향이가 들어왔어 그래서 아씨 좋됐다 이러고 있죠 근데 이제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줄래줄래 가요 이 춘향이한테 다가가서 좀 있다 자기한테 자기를 수청들 춘향이의 모습을 상상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무흡하겠죠 그렇죠 정말 정말 기쁘죠 행복하죠 기쁘다 행복하다 일본어로요 喜ぶ 그렇죠 喜ぶ 하면 기뻐하다 喜ぶ 하면 기쁨 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그 나가부시츠요시라는 일본의 국민가수 이제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간파이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건배 건배 이 나가부시츠요시가 자기 친구 결혼식 날 축가로 만든 노래예요 그래갖고 이제 히트를 했는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간파이 이마 기미 와 진 세로 오키나 오키나 북 그렇게 못 부르는 노래는 들어본 적 없어요 처음 듣는 태용이 새끼가 맨날 나보고 노래 못 부른다고 근데 솔직히 좀 신기하긴 해 우리가 옛말 틀린 거 없다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용이 새끼 봐봐 젖 덩어리에 젖 등치에 대가리 이만해가지고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피아노 치면서 피아노 치면서 굉장히 잘 부른다니까 보컬 트레이너 출신이잖아 대가리 이만한 게 이만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뚱땅뚱땅 치면서 턱이랑 그게 장난 아니라니까요 성냥이 군병에도 구른 재주가 있다고 아무튼 나하부치치의 간빠이란 노래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감정농사 1년이 안된다 아무튼 커다란 기쁨 그리고 사무시가 외롭다 그렇죠 외로움 여로코비 하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하부치치의 간빠이란 오키나 여로코비도 스코시노 사비시사오 커다란 기쁨도 작은 외로움도 같이 함께하는 부부의 가사인데 어쨌든 요로코비 그러면 기쁨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요로코부 하면 기쁘하다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인데요 막 기쁨에 넘치죠 그러면 와 쟤가 나한테 좀 이따 수청을 들겠구나 어우 존나 기뻐 존나 여로코부 해 이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이 따라오죠 흥분 그렇죠 흥분하다 일본어로요 고흔스루 그렇게 말고 연기 좀 해주실래요 너무 흥분 안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가 지금 한 고흔스루 이거는 어우 씨발 따분해 이런 뜻 같아 고흔스루는 흥분하다라는 뜻이지 따분하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먼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너는 언제까지 그럴래 자 고흔스루 고흔스루 잘했어요 흥분한 것 같아요 고흥 하면 흥분 그렇죠 이거 커버샷 검색어로도 강추합니다 고흥 흥분만 쳐도 되지만 고흔스루 그러니까 고흔 흥분 이를 한자로 변형해서 그러니까 일본어 검색창 있잖아요 거기에 흥분하고 탁 치면 고흥이 나오잖아요 그걸 검색하고 복사해서 검색창에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많은 자료들이 튀어나옵니다 많은 흥분한 처자들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흥분하다 그래서 막 춘향이한테 딱 가요 이미 오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변사또는 도찰범 부터 춘향이한테 옮기면서 그 과정 때문에 혼자 흥분을 이빨이 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찰범한테는 꼬셨죠 어떡할래 큰일이다 너 이렇게 우회적으로 했는데 지금 머릿속에 온통 우리가 변사또가 왜 도찰범한테 수청을 두지 못해 환장했는지 지난주에 다 얘기했죠 오래 굶었거든요 외로움에 쩔었잖아요 근데 춘향이를 보고 눈이 훅가득 뒤집혀서 자기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풀발기 한 거죠 그렇죠 전문용어로 풀발기 한 거예요 풀복기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일본어로 하면 메가복기 혹은 울트라복기 수파복기 자 그래서 그래 수파복기 한 거예요 그래서 가요 춘향이한테 또 뭐 좀 너같은 아름다운 여자가 여기 이렇게 더러웠고 추한 감옥에 이렇게 요새 특별한 단속기관인데 어떡하냐 이런 말을 주저주저할 틈이 없는 거예요 얘는 너무 꽂혀있어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그래갖고 딱 가갖고 얼굴 딱 보지마자 수청을 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막겨놨다는 듯이 어 내 수청 내놔 내 수청 내놔 빨리 수청 수청 이렇게 된 거예요 춘향이가 네? 지금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수청을 들으라고 맡겨놨어요 아니 너는 지금 이 사행행위 규제와 처벌에 관련 특례법 위반으로 도박으로 지금 잡혀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때가 어느 때예요 그 시절에 제가 다 그 지난 시간에 지금 이 현 시대에 그 정치적 상황을 다 얘기했죠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 때문에 지하경제 활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하경제 양성화 그래서 도박자금 같은 불법자금도 다 양성화해서 세금으로 때리려고 눈이 뒤집힌 상황 아니에요 지금 너 이제 존댄 거야 그러려니 차라리 내가 빼줄 테니까 수청을 들은 게 당연히 너한테 이익이지 지금 뭐 이 공무원들이 뇌물 바랄 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되게 우회적으로 에이 뭐 이런 걸 다 돈 내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변사도는 지금 꽂혀가지고 눈이 뒤집혔으니까 내가 수청 내놔 빨리 수청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순양이가 이거 봐라 딱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죠 순양이 애인이 누굽니까 이몽룡이 그렇죠 이몽룡 직업이 뭐예요 암행어사 그렇죠 지금 시대로 따지면 대검에서 파견한 특별 감찰관인 거죠 아 남자친구가 그렇죠 근데 도박을 해요 그런 여자가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함정수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몽룡이랑 성순양이 그렇죠 같은 특별 감찰관이에요 사시 동기예요 둘이 춘양이가 기생이 아니었고 그렇죠 좀 공부한 여자였네요 둘이 신림동에서 과거 공부하면서 동공수사께또가 눈이 맞은 케이스죠 그래가지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몽룡은 사시 출신이고요 성순양은 경찰 공무원 중신이에요 그런데 같이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고 지금 이제 결혼을 한 해 마내 이런 과정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둘이 합심해가지고 특별 감찰 이몽룡의 공동수사를 펼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성순양은 검찰 수사관 정도 되겠네요 그 시대에 딱 걸린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공무원 감찰 비리 특별 단속에 걸린 거죠 다 도청을 해놓은 거지 녹음을 그 시대 때 녹음을 해요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때 다 적은 거지 뒤에서 향단이도 그렇지 향단이가 향단이도 같은 수사관이잖아 향단이도 사시 출신 아니 사시가 아니라 경제공무원 출신 그러니까 그래서 걔는 뒤에서 다 적은 거지 녹취를 딴 거지 우리 지금 시대 말로 치자면 뒤에서 다 적은 거지 흥분해서 그 적는 것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변섭도가 그렇죠 노골적으로 그냥 이게 우회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청 수청 지금 성덕 성접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거야 요구한 거니까 바로 걸린 거죠 저쪽 구석에서 그 순간 당연히 이건 너무 클리셰죠 너무 뻔한 장르적 뭐라 그러냐 뻔함이죠 장르적 뻔함 암행어사 출또요 야 근데 그게 출도냐 출두냐 출또 아니야 출두 주 아니요 주 난 출도로 그러는데 또 출두 출두 나중에 찾아보자 근데 이게 뭐 출두 출두 같은 말인가 출두 출두 둘 다 쓸 수도 있지 뭐 아니면 그 이제 그 암행어사 출또요든지 출두요라고 외치는 게 앞에 그 쫄개들이 이렇게 몽뚱이 들고 뛰어나오는 쫄개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안 와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하루 일당 벌으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외치는데 어떤 놈은 출두요 하고 어떤 놈은 출두요 하고 출떼요 출떼요 이렇게 이렇게 외치는 놈도 있고 안 외치는 애들은 아 신났다 그 옛날에 그 내가 특히 어렸을 때 어사 박문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MBC에 그렇죠 근데 나 지금도 기억나 어사 박문수가 되게 재밌었거든 매일마다 악덕 그 탐가 놀이들이 있었고 억울한 사연이 있었고 그걸 어사 박문수가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후반부 마지막 장면은 아멘어사 출두 장면이 나오는 거지 출도가 됐든 출두가 됐든 어쨌든 그러면서 아 아멘어사 출두야 항상 마지막 장면이 나오고 이제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드라마였거든요 매회 되게 재밌었어 근데 지금도 차라리 그런 거 리메이크해서 세련되게 좀 만들면 재밌을 텐데 미드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세련되게 만들면 좋을 텐데 근데 어쨌거나 내가 인상 깊게 보면 지금도 잊어지잖아 아멘어사 출두야 이러면서 이제 포줄들이 그러니까 포도청의 사또의 관저에 있는 애들 말고 하얀 곳에 다른 몽둥이든 어사편 경찰들 있잖아 포줄들 어사편 포줄들이 막 뛰어나오는데 어떤 아저씨는 금시계를 차고 어떤 아저씨는 집시안이라나 구두를 신고 정말로요 그 시대 때 막 우르르 뛰어나서 문으로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카메라가 가까이 간다고 근데 그게 또렷이 너무 또렷이 보이는 거야 지나치게 그래서 야 저 엑스트라들이 오게티 오게티도 좀 심하게 대놓고 그때 자료 영상 찾아보면 좋겠는데 아무튼 너무 대놓고 아무리 그래도 구두는 야 그거 모를 수가 없잖아 그리고 시계는 정말 엑스트라 한테는 진짜 성의 문제 아니냐 그거는 좀 뛸 땐 빼야지 촬영할 땐 빼야지 그냥 대략이나 막 쏟아 놓은 거지 그래갖고 되게 재밌었어 그거 보면서 우와 저 시대 시계가 있다 막 그랬는데 커갖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아마 어제 출제야 막 쏟아져 들어오죠 이 새끼가 일망타진을 합니다 이몽룡이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그 사또시네 면사또 뭐 본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아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 얘기해 줍니다 에이 왜 이러시나 체포가 됩니다 부정부패한 공권력을 처단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몽룡이 성춘향하고 향단이 방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자축을 하죠 이게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비밀 내에 진행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랬던 수사였던 거예요 변사도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감찰 비밀 감찰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검찰이 참 안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나도 이거 어디 트윗에서 본 얘기인데 삼성 SDI에서 2004년에 하청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삼성 하청 노동자가 아니구나 다시 2004년에 삼성 SDI 노동자들이 이제 노조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 직원들을 이제 직급별로 그러니까 타겟별로 등급을 나눈 거예요 저 새끼는 던저러스해 쟤는 괜찮아 쟤는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고 위험한 애들 있죠 그러니까 노조를 앞장서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스물몇 명인가 여덟 명인가 아무튼 그 사람의 휴대폰을 몰래 빼돌려갖고 불법 복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불법 복제면 똑같은 폰이 두 개가 생긴 거잖아요 위치가 다 나오잖아요 위치 추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이런 걸 다 감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행을 한 거예요 이 노동자들을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민두정총이라든지 해당 감시받았던 미행당했던 노동자들이 고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불법 복제 자체도 중범죄인데 오만가지 법에 걸린 거죠 그런데 검찰이 그걸 수사에 나섰고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서 수사를 할 수가 없대요 처벌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전파를 역추적해서 불법 복제를 했던 폰을 가지고 미행을 하고 추적을 했을 테니까 그거를 발신지 추적을 이렇게 해서 찾았대요 그랬더니 삼성 SDI 공장 근처로 잡혔대요 그러면 삼성 SDI 공장의 간부라든지 직원들이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대요 그 범위 내에 그래서 검찰이 삼성 SDI 공장인지 혹은 그 구멍가게인지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서 처벌을 못하겠다 이랬대요 그래서 뭉갯대요 그거를 삼성입니다 대단한 삼성이고 대단한 검찰이죠 이학수 부회장하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하고 둘이 대화 나눴던 게 녹취록으로 터졌잖아요 X파일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주니어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차 안 된 햇병아리 검사들 주니어한테는 얼마 주고 시니어들한테는 얼마 주고 떡값으로 그게 대화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죠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다 할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사법시험을 통과를 해서 검사가 돼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아무튼 자축을 하죠 몇 달간 진행한 비밀 감찰 고위 공무원을 체포했습니다 성과 서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인계로 잡은 거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함정수사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함정수사가 합법이에요 안 되는 주도 있겠지만 많은 주에서 그래서 여경이 이 창녀 분장을 하고 남자한테 접근했다가 남자가 이제 매춘을 시도하면 체포하고 그러니까 매춘이 불법인 주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함정수사가 불법으로 내가 알고 있구나 그런데 미국에서는 괜찮아요 주위에 따라 다르게 그 놈의 나라 이 시바 하도 크니까 다 주위에 따라 달라 그런데 어쨌거나 이 조선시대에도 함정수사는 용인이 됐어요 왜냐 야 조섰을 때도 자 주리를 일단 틀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데 뭐가 안 되겠어 그렇잖아요 일단 고문을 하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축하하면서 보다가 임용령이 나머지 죄수들 있잖아요 이렇게 봅니다 어 특이하네 도찰범씨 예 듣도 못한 증거 보관실이 있잖아요 낙타 눈썹이라든지 칙칙이라든지 이상한 어디에 쓰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우들투들한 절구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김밥 사이즈에 그래서 보면서 야 이 양반 전문가네 잘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요 지금 이제 우리 임용령이 사실은 승진에 눈이 멀었어요 고위직으로 올려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또 그 당시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얘기했죠 불법 댓글 온 서적에다가 문서에다가 다 나쁜 소문들을 댓글로 달아가지고 정통성이 없는 왕이 취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이 여왕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왕이 여왕인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 안 했나요? 여왕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여왕이에요 삼국 신라시대 때 말고 조선시대 잘 찾아보면 최초의 여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혁거세 뭐 이렇게 조상이 아무도 있어 그런데 아 박혁거세 라인이라도 박씨 여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왕이 취임하면서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딱 남성행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불법 댓글로 왕의 계승순위를 찬탈해가지고 자기가 왕의 부정 취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작거리 여론이 험악해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강압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옥죄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마음 음을 캐치프레이즈로 국정과제로 그래서 사대악 척결 사대악 네 사대악 척결 이 중에 성범죄 가 있었던 거예요 아 조정에서 가뜩이나 정통성이 취약한 조정이잖아요 왕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대악 중에 성범죄 척결 내세운 거죠 그러니 이 야망이 큰 이몽룡은 자기가 사대악 척결 이라는 그 VIP의 어떤 정책 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발맞춰서 성범죄 전담반 색순검 팀을 만드는 거예요 색순검 색순검 옛날에 왜 조선시대 CSI 별순검 이런 거 케이블 드라마 있었잖아 별순검 별순검 이런 거예요 여색을 밝히는 범죄자들을 간별해서 처벌한다 이래가지고 색순검 그렇죠 성범죄 전담반 색순검 색순검 팀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팀을 꾸리고 이런 고민하는 찰나에 도철 본이 전문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얘는 이상한 기부도 많이 갖고 있고 나는 도대체 이게 뭐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넌 아니 얘는 전문가니까 다 알 것 같잖아요 야 이 녀석 귀한 인재로다 그래서 성범죄 전담반 우리 색순검의 팀원으로 고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테스크포스 그렇죠 테스크포스의 특별 인원으로 처출을 합니다 색순검의 인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몽룡 특별감찰관을 주축으로 한 성춘향 상단이 방자 토찰범 이렇게 다섯 명의 테스크포스 팀 성범죄 전담반 색순검 본격적인 활약이 다음 주부터 이루어집니다 토찰범 칙칙이 하나 가지고 파란만 칙칙이 하나 가지고 감옥도 감옥 거기까지 그렇죠 이제 성범죄 전담반 색순검 미드로 가 미드로 가 자 그래서 그럼 토찰범은 그 저주는 못 푸는 거예요 네 하루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아니 이제 빨리 풀어야지 오빠 풀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왜 그걸 걱정하니 지금 몇 주째 못하고 있는데 몇 주째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자 아무튼 어쨌든 이제 도찰범은 지금 니네가 지금 보이는 반응하고 똑같아요 도찰범도 뭐야 돌아가는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왜 하루는 시장에서 칙칙이를 하나 얻었을 뿐인데 돌아가는 꼴이 영 이상해 이상하다 일본어로요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혁명사예요 이거 이상해 오카시이 해서 오카시이 이거 이상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티팬티 같은 거 이렇게 입으면서 이렇게 돌아서서 자꾸 똥꼬에 껴가지고 방구가 안 나온다고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나 이 티팬티 어때? 이상하지 않아? 이럴 때 이상하지 않아? 이러면 일본어로 오카시쿠나이? 이러거든요 오카시쿠나이 오카시는 이상하다 오카시 쿠 쿠 때형하고 바꾼 아니 저저저 이형용사니까 이형용사를 나이형으로 그렇죠 바꾸면 오카시쿠 나이 나이 다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건 오카시 인데 그거를 부정문 나이형으로 바꾸면 이형용사니까 오카시 이에서 이가 빠지고 오카시쿠나이가 되죠 그래서 오카시쿠나이 하면 이상하지 않다 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 라고 부를 때 오카시쿠나이?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요 어차피 보슬 건데 그렇죠 자 본격적으로 성범죄 전담반 색순검 서스펜스 드라마 나타내려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깜짝 놀라다 비꼬리쿠스로 그리고 기뻐하다 요로코부 그리고 유감이다 잔넨데스네 잔넨다 잔넨데시다 그리고 이상하다 오카시 이상하지 않아? 오카시쿠나이? 그냥 이상하지 않아? 응 오카시쿠나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 태용이 새끼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가고 등치도 저 말고 대가리도 저따맞게 큰 새끼 노래는 희한하게 잘하는 태용이는 2주째 도때의 마법을 부리는데 방금을 2주째 째고 있어요 일부러 우려보고 욕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지 않냐? 그런 것 같기도 해 그걸 좀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땡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민족 유일정로 됐다는지 밤의 책임자 와서 오겠습니다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아까 뭐랬또 히키였습니다 존중감 존문감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것 같은 존문감 저는 지하에 사는 요정 비밀번호가요? 초옥이었습니다 왔다네 외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왔다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